체인소맨 놀이세트? 이 체인소맨 놀이세트 말 있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너도 멋진 체인소맨이 될 수 있단다 체인소맨? 멋진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버님 아주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요 얼마 안 한다고요 음...얼만데요? 온 가족이 놀 수 있는 체인소맨 놀이세트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물어 65만 5천원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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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음... 응? 니메씨 제가 안방 서랍에 비상금 넣는 걸 봤어요 담미호씨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? 어? 그걸 보다니 알겠다 사줄게 아쌰 구매 감사합니다 구구님 안에 꼭 설명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서 발생하는 일은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요 응? 뿅? 아휴... 아휴...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여보 이게 뭐예요? 응... 온 가족이 놀 수 있는 체인소맨 장난감 세트라고 하네 우와! 체인소맨! 나 그거 알아! 포치타랑 계약한 한 소년이 악마와 싸우는 앤이잖아! 야! 체인소맨은 잔인한 19세인이라고? 너 어떻게 봤어? 김리아님 이거 상한극이잖아요 저 성인이에요 아 맞다! 어쨌든 아빠 빨리 가지고 놀아봐요 빨리 설명서를 읽어보라고 응 알았어 알았어 체인소맨 계리 변신 세트? 체인소맨! 체인소맨이 되는 방법! 전기통 악마를 찾고 계약을 하라 그리고 그 악마가 죽어버리면 체인소맨으로 태어날 것이다 음... 라는데? 어? 포치타랑 친해 주고 계약을 해 봐야 될 거 같아 어? 포치타는 그러면 어디 있지? 어? 어? 여기 있었네? 으음... 웨? 이제 포치타랑 친해지고 계약을 해 볼게요 포치타야? 포치타야? 우리 한번 친해져 보자 어? 이리 오겠어? 오... 오... 포치타야 이제...?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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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야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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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죽어? 오우 예아! 어? 내 몸에 뭔가... 아파! 제 심장에 포치타가 들어온 것 같아요! 제 가슴에 포치타의 꼬리가 생겼다고요! 이걸 당기면... 오우! 우와! 리아가... 완전 최인소밀기였잖아! 오우 예아! 멋있어! 오우 예아! 못살 리아야! 오우 예아! 리아야... 넌 전기톱이 되었으니까 이 나무 좀 베어주겠니? 문제없죠! 오우! 오우! 오! 그리고 다른 스키 같은 건 없어? 아이고 엄청 많게 보여 드릴게요! 이건 머리에 있는 톱을 사용하는 스키이구요 오우! 이거는 주변을 다 베어 버려요! 야... 호아악! 우와 멋있잖아 오이 예아! 오 당신에 섰다 안녕 리안은 체인소면에 되었으니까 음.. 당신은 어떤 의미로 좋을까? 오! 체인소면 파워? 이건 뭐지? 파워? 파워? 그게 뭐야? 읽어볼게 파워 피의 마인으로서 자신의 피를 조력하여 망치, 도끼, 칼, 창 등 온갖 등종용 무기를 만들어 싸운다 별 동작 없이 손목에서 피를 뿜어 거대한 크기의 망치를 순식간에 뽑아내거나 미리 뽑아낸 피를 원격으로 조력해서 무기를 바꿀 수도 있다 음.. 이런 능력을 가지 완전 멋있다 됐어 그럼 난 파워가 되어야겠다 이야.. 여보가 엄청 예쁘겠다 여보 이 몸에게 뿌리 도달한 것이다 어후 말투가 이상해졌어 엄마가 우리 몸은 폐에 굶지는 있다 오옹 오오.. 어이 망치가 생겼어 헛! 헛! 오오오오오오오옳 어후 다 죽여버리겠다 피로 망치를 만들었나봐 팔도 만들었잖아 팔도 만들었잖아 우와 어때? 응? 나 좀 멋있지? 오오.. 야 이게 바로 파워구나 그러면은 나는 뭐가 되어볼까? 그러면 나는 아키가 되어볼까? 아키 설명서를 읽어봐야겠군 어? 나 머리에 꼬부지가 생겼어 오 까치같아 아키 체인소민의 공식 미남이다 오 나처럼 공식 미남이구만 알단태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악마의 능력을 사용해 여우의 악마를 불러올 수 있다 손가락으로 여우의 머리 모양을 만들고 여우 울음소리인 콩이라는 소리를 내뱉으면 여우의 악마의 머리를 불러낼 수 있다 와 진짜? 한번 능력을 사용해볼까? 응 손가락으로 여우 머리 모양을 만들면 여우가 나타난다는 거지 콩 여우가 굉장히 귀엽잖아 목소리가 왜 저래요? 그리고 손가락 모양을 앞으로 만들면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우와 와 우리 집 망고 소리가 나요 이빨 뻐드렁니 어쨌든 나 굉장히 강해진 것 같은데 음 자 그럼 요르르만 변신하면 되는데 뭘로 변신할까? 아빠 나는 그러면 마키마가 될래 마키마는 최인소맨 만화에서 가장 강한 데빌보도인데 나한테 딱 어울리는 역할이네 마키마는 어떻게 변할까? 마키마도 요르르처럼 핑크색 머리인가 봐 응 그리고 한번 마키마 읽어볼까? 설명서 마키마는 설명서에 물음표 물음표밖에 없어 응? 마키마는 어떻게 변할까? 응? 내각관 방장공 직속의 공안 데빌런드 요키마입니다 당신들은 인간도 악마도 아닌 냄새가 나는군요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네요 당신들이 계약한 능력으로 악마와 싸워주세요 요르르가 후속히 변했어 우잉 우잉 모든 우잉 막혀 우잉 주라 우잉 악마를 반으로 갈라버렸 우잉 음 우리 가족들이 체인소맨이 되었구만 그렇다면 악마를 무찔러 볼까? 응? 악마 어딨어? 첫 번째 악마는 도대체 뭘까? 아니 저건 토마토! 악마? 아빠 저 녀석은 제가 처리할게 야 누리야 근데 스킨이 왜 이래? 저는 덴지를 뛰어넘은 리디에요 오 마이 갓 근데 너무 못생겼다 형 편신할게요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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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야 체인소맨이 편신한데 니가 그럼 토마토 좀 갈라줘 헤헤 뭔지 없어 간다! 넌 엄청 세 니가 엄청 난데? 이게 으 짠데옹 토마토 악마는 약한데 다음 악마는 뭐지? 전 힘을 다 썼어요 존비 악마다 파워! 니가 나설 차례야! 내가 한번 휘둘러볼게 오 망치가 엄청 강한데? 나도 도와주지 이거 종이가 종이가 끝이 없겠는데? 본체를 때려야 돼 본체를 때려요 본체를 때려 망치 엄청 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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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순식간에 거기였구나 여러분에게 기존의 좋은 상상을 드리쎄 그 다음 악마는 뭘까 정말 기대되는데 어떤 악마가 나올까 뭐야 박쥐 악마다 박쥐? 뭐야 이거 좀 더 가만대 니아야 니가 빨리 변신해서 갈테야 뭐야 변신하대 박쥐는 좀 쎈데? 비가 없어 비가 내가 뭐 유연하고 있을게 그때 빨리 변신을 해 알겠어요 피 먹었대 좀 쎄다 파워 엄청 강한데 죽여버렸어 엄마 짱 리아가 변신했어 좋았어 저거는 거머리다 거머리 내가 앞으로 가지 이번엔 내가 상대해보겠어 오 어어어어 흡 안되겠다 너무 강한데 멀리서 누가 유인하고 있어봐 내가 콩을 쓸게 아빠 도와주는게 콩 어이 빗맞았나봐 다시 다시 정확히 조준해서 콩 됐다 거머리 한방 이거 악마도 별거 아니구만 오우 그 다음에 어떤 악마가 오 뭐야 저건 뭐지 아니 칼을 든 악마인가 봐 거매 악마에요 거매 악마야? 이녀석 쟤 쟤 저기에요 엄청나게 세잖아 야 야 뭐야 난 지지않아 체인섬 해주니까 내가 더 쎄 도망쳐 야 그렇게 쎄다고? 뭐야 도와줄게 콩으로 도와줄게 일로 유인해 도와줄게 엄청 빨라 도와줘요 안 맞아 안죽어 안죽어 도와줌 앞으로 앞으로 이번엔 앞으로 와 너무 빠른데 야야 와 와 오케이 그래도 때리진 않는데 우리를? 어 안 때려 우리는 카페 안 때리는데 뭐지? 체인그만 때려 이거 체인그만 때리는 그런 설정인가 봐 아 아 잠깐만 아 아 괜히 쳤다 그 다음 악마는 뭘까? 우리가 어 뭐야 종이 악마 종이 악마 이건 어떻게 이겨 야 여기서 보다니 반갑구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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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쎄아 오 와 뭐야 악마 겁먹지마라 겁먹지마라 니가 해봐 어머 내가 갈게 어 뭐야 나 겁먹고 싶은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강한게 많은데 내가 내가 와 뭐야 와 뭐 나 당황하고 싶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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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당황하고 싶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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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상대해볼게 내가 하하하하 야 밀려나 가까이 가기만 해도 하하하하 내가 죽을거야 내가 죽이 악마 잡을걸 말고 하하하하 야 엄청 무서워 이 악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악마 잘 상대하고 나는 땅굴속에 숨어서 행복하게 살게 간다 하하하하 하하하 콩 콩 콩 또 가있게 마지막으로 콩 하하하 우와 뭐야 하하하 야 땅굼까지 들어왔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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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라면 안전할거야 하하하하 하하하 우리 가족들 잘 싸우고 있겠지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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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체인 수맨놀이 끝이다 끝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어 그만하자 아우 무섭다 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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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부터 무슨 좋은 세상 여러분들 아무래도 총악마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확 재밌게 보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까예요 티텍 뱃 맷 뱃 엏 어니어욱 안뇨 어빵 애